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 또 문화 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 여사는 미국 미술 전문 매체인 아트넷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오늘 배포한 국문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가거나 해외 인사를 만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와 경제,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예술과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외교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